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요건에 맞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1만 명을 넘은 가운데 교육부가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 교육부는 휴일인 어제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없었으며 누적 건수는 어제와 같은 1만 242건이라고 밝혔습니다. 학 측에 맞게 휴학계를 낸 의대생만 전국 의대 재학생의 54.5%에 달하는 셈으로 실제 휴학계를 낸 학생들의 전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